Q.미라의 작품은? Q.미라의 작품은? 2021년 5월 12일 여행 62탄 시작! GO! 공포방송 여러분 방금 불 깜빡이였어요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여러분 방금 불 깜빡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본 거 그거거든요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난 달빛인 줄 알았어 누구? 사람 있어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혹시 누구 있어요? 혹시 누구 계십니까? 깜짝이야.. 손을 익히고 tela님이 ett punt 들어가게 정화associ지 삽 up 생삽 으음 휘 형 여기 계신 분? 여기 계신 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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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 실례좀 하겠습니다 계세요? 잠깐만.. 우와.. 거기 누구..? 누구.. 움직여.. 옷이 움직여.. 오.. 오.. 와.. 크고.. 잠깐만요..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그대로 비쳐.. 누구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차 좀 가겠습니다 카메라 따로 던지마.. 그대로가.. 그대로가.. 어? 어디라는 소리..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카메라 안돌렸습니다 진짜.. 오해하지 마십시오 카메라 아무것도 안돌렸습니다 여기 계십니까? 뭐가 똑똑하던데.. 사람은 아니죠? 진짜 너무 쫄린다.. 와..현기증나.. 미쳐버렸다.. 도망가지마세요 선풍기.. 뭐라고 했는데..? 하.. 화emorculялаенным.. 징짱ом dass.. 다시... 주의하 dared. 오리지마 오리지마 형자님 아.. 마이콜 또 인형이 여기있고.. 휴대폰은 안 켜져.. 아.. 잠시만요 저도 죄송한데 끝까지 한 번 해보세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까지 한 번 해볼게요 깜짝이야.. 부족이 효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대신에 복불복입니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효과가 직빵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라고요? 여러분 잠깐만요.. 뭐라고 한다? 그럼.. 부탁하는.. 뭔데요? 당신은 여기 있으면 산 사람들을 계속 괴롭힐 그거야 빨리 나오시오 자신 있으면 나오시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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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방금 들은 사람 이거 진짜 들었어야지 방금 진짜? 제발.. 진짜? 진짜? 라고 했.. 어.. 진짜? 방금 했어.. 진짜? 말하자!!! 말하는 걸 잘 들어봐... 한번... 말하는 걸 잘 들어 Gu… 말하는 걸 잘 들어... 말하는 걸 전10009 말하는ы cord... mllg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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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그래도 여러분들.. 솔직히 조금.. 처음에는 너무 굉장히 쫄았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조금 호의적으로.. 너무 좋고.. 그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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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